김세현 선수의 공격 자 회전 살아있죠?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6대3 리버스로 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아주 멋지게 휘어지는 각도 팀원들이 감탄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이제는 오성욱 선수의 공격 네 좋습니다 이제 효온스 엘스케어 레전드 이번 세트를 가져가기까지 단 2점 남아있습니다 살짝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 배치 네 괜찮아요 옆돌리기로 지금 이제 예민한 두께를 맞춰내야 돼요 네 자 오 좋아요 네 이번에도 놓치질 않습니다 셋 포인트 득점 이후에 브릿지가 조금 어렵게 만들어졌죠 네 그래도 지금 빨간 공을 목적으로 선택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네 바로 원뱅크 걸어치는 자 오성욱 선수 자 회전 빠져있고 네 정확하게 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렇게 4세트를 효온스 엘스케어 레전드가 가져가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3대 1이 됐는데요 3대 1이 됐는데요